이상형 월드컵으로 약간 저 뽑아주셨는데 그거 약간 어? 부셨어요? 그거를? 그 두눈이가 보내줘가지고 네? 두눈이님이요? 네, 근데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거 약간 제가 전에 방송국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저 진짜 그것도 엄청 고민하면서 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8차선님 사진 보면은 너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아, 부담스럽죠 또 뭔가 마우스가 되게 저절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뽑아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거였나요? 네, 한중일 전 한중일 그 뭐라 해야지? 월드컵? 네네 거기서 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 배려가 많으셔가지고 아, 제가요? 네 저는 거기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약간 좀 양보하고 그럴 때요? 네, 그리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8차선님은 매사에 좀 약간 스트레스 좀 안 받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칼고꽝 지팡인데 어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오오 이거는 약간 아니, 지팡이 아니고 곱꽝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요즘 약간 점수 많이 올리셨는데 약간 이 덱 좀 꿀덱이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덱이 있어요. 뭐예요? 그.. 자이라 삼성 덱인데 어? 그거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그거 약간.. 요즘 빈집이고 되게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 어차피 용종 나오면 장인 다 파실 거잖아요. 그쵸. 저 장인 아니에요. 아, 장인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어.. 선생님으로 할까요, 선생님? 아, 선생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어차피 이거 용종 나오면 또 다 파실 거 아니에요? 자이라한테 쇼진 주고? 기사 다 팔고? 맞죠, 맞죠. 음.. 오, 에씨. 사명족 나왔어요, 선생님. 네, 좋아요. 사명족을 해요. 일단은 업치시고요. 아, 일단 업. 돌려봐요. 어, 돌리겠습니다. 네. 오, 돌렸어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어, 브랜드. 어, 쉣. 아, 네. 브랜드를 넣어요. 브랜드를 넣어요. 넣었어요. 네, 브랜드를 넣고. 어? 아, 원래는 이때 누누랑 자이라가 다 나와줬었어야 했거든요. 아, 운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네, 저 운이 없네요. 아, 이제. 하나같이 이제 다 나오신 분들이 다 운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오, 나우. 이거 팔까요? 네네. 팔아요. 어? 너무 세게 많은데요, 선생님? 어? 어머나, 어떡해. 잠깐만. 차이라 먹어요, 자이라. 구인수로 빼면 되니까. 네네. 아니면 이성일 때도 빼면 되니까. 선생님, 근데 배치를 왜 요렇게 해요? 어, 어떻게 할께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아, 저요? 아니요, 배치 그냥. 무엇반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배치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옹기전기 그냥 한 곳에. 하기 편하게 있잖아요. 약간. 저 지금 딱 마스터 현지인이기 때문에. 배치의 비밀과 이유가 없어요, 네. 어, 그래도 그렇게 세게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 사실 딱 재난지원금 나오는데요? 네. 어? 헉! 오마이갓.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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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떡하지? 구인수인가? 아니면 구원인가? 너무 고민되는데. 헉! 헉! 잠깐만. 아, 어떡하지? 선생님, 어떡할까요? 제 생각에는 구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원으로 방어 아이템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구원 세조안이 줄까요? 아. 어떻게, 누구 줄까요? 네, 세조안이한테 줘요, 세조안이. 어, 어떡하지? 한 번만 질까요? 아, 좋죠. 한 번만 지고 이제 다음 판부터 이기면 돼요, 그렇죠? 다음 라운드예요, 판이에요? 다음 라운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래도 10밖에 안 따랐어요. 음... 돌려서 찾아야 돼. 누누랑 자이랑. 어, 선생님 누누나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개생명체를 올려주고요. 네. 자이랑. 어. 오, 나이스. 잘 붙여볼게요, 선생님. 나이스. 니코로? 돈 째요? 네, 니코로. 네, 니코로. 오. 어, 이거 진짜 과감한데요, 선생님? 네. 그리고 쇼진이랑 넣어주고, 브랜드한테 그거 넣어주세요. 구원. 구원? 오, 피들보다도? 그럼 피들한테 뭐 줄까요, 선생님? 누누한테 용발이요. 누누한테 용발. 오, 넣었다, 들어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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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선생님 진짜 과감하네요. 자이라 2성에 니코까지.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저 어떤 언니가 지금 자이라 하고 있어가지고 자이라 상상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근데 갑옷 자이라 라서 팔지 않을까요? 어. 어, 선생님. 어, 근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허허, 왜요? 왜요? 왜요, 선생님? 자이라. 눈치가 너무 아끄나요. 파렴패라서 좋잖아요. 돈 많고. 와, 선생님 앞에 2성인데요? 50원에? 네. 아, 그 수은까지 있어요. 예, 예, 예. 자이라 카운터가 수은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깐요. 와... 오 마이 갓. 오!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아, 선생님 오영적 떴는데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아닌가요? 네. 그럼 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문술사 피드스틱 하나요, 선생님? 주문술사 안되잖아요, 근데. 네. 지팡이 먹으면 되기네요.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어... 선생님, 근데 어떡하죠? 어? 팔레깟 안 치셨어요? 어? 죄송해요, 팔레깟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업을 치라고 하길래 50캠 유지하라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용적을 또 좋아하시니까. 50원도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어떡해. 이거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선생님, 저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 이러면은. 이러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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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해 어떡해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 개장 먹어요. 어! 누누 먹을까요? 어 누누 먹으면 이성인데? 누누ält 너도 느누. 하이rå 아, 네. 이거는 그 어.. 저거 갑옷 아니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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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띠? 네 아 누누의 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니깐요 그러면 이거는 워모그를 그냥 만드.. 워모그에 뭐.. 거학 쓰나요? 아니면 따로 볼까요? 워모그에 거학을 써야될 것 같아요 워모그에 거학을? 네 그리고 레벨업을 해야돼요 여기서 돌려서 네 자이라로 타고 음..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조금만 더? 네 한 번만 더 음.. 한 번 더 한 번 더 음.. 일단 워모그를 줘야될 것 같아요 피들한테? 네 고학 쓸까요 선생님? 네 고학 써요 고학 써요 선생님 말씀하신게 이게 맞죠? 네 일단 최대한 해봤습니다 우리 한몸이 한몸이었어요 방금 전에 그쵸 그쵸 네 어 선생님 또 한 번 이겼어요 좋아요 그 저 룰루를 팔고 벨코지를 살까봐요 우리 어 벨코지를 자이라가 오른쪽으로 가야될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어 오른쪽으로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는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데였죠 그쵸 그쵸 아아.. 어... doctors 살았어요 ㅎㅎ 어떻게 일단은 영족 정리할까요? 어 어 어 아.. 잠깐만요 일단 세트랑 우디는 그냥 지금 팔아봐요 저희는 팔고 네 세트... 팔고 근데 상대방이 막 엄청 센 사람이 없네요 어? 아아 호네였으며 어? 아아 선생님 으아 진짜 잠깐만 제가 리롤 쳐서 찾을게요 빨리 네네네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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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이라가 나와줄 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할머 딩고 써요 할머 딩고 아 근데 할머 딩고 어떻게 써요 선생님 니코 붙이고 네 자이라 팔아요 저거 네? 네 아이고 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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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다 그냥 써버려 써버려 오케이 선생님 이거 자이라 덱인가요? 이거 너무 싫어요 선생님 이거 자이라 덱 맞죠? 맞죠? 아 근데 자이라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나와져가지고 맞죠 맞죠 뭐 어쨌든 자이라를 쓰는 덱이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근데 우리 포탑이 어디갔지? 어 포탑이 뭐 어디갔지? 포탑 버거 올렸다 어 왜 두번째 우리에겐 찬란한 구원이 있어요 우리에겐 찬란한 구원이 있어요 아 제발 어 아니 또 포탑 없어졌어요 또 아 씨 저 자식 우와 나이스 나이스 어 포탑 푸 푸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걸 이기는데 선생님 포탑 나요 지금 어 잠시만요 어 어 어음 어 고민이 되네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 어 아 잠깐만 푸른 파스꾼을 선택해서요 네 벨꽂이한테 줄거 같아요 벨꽂이한테? 그 다음에 누누삼성을 찾을까요 선생님? 네네네 돌려야돼 무조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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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은거 같아요 이 배치 너무 좋은거 같아요 헉 이제 나와 진짜 어이없어 그러니까요 선생님 근데 여기 만나면 끔살딱하는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여는 누구 줄까요? 여는 벨꽂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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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벨꽂이요 선생님 배신하는데요? 아 진짜 오오 와아아아 워호우 미쳤다리 와아아아 와아아아 이거 기원자를 안 넣어도 되려나? 4주문이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4주문이 왜냐면 이게 캐리가 딩거니까 딩거가 궁을 빨리 쓰는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근데 내리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내릴까요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저 칼리를 뺄까봐요 칼리를? 오오오! 오오 선생님 볼리베어 떴습요 오 잠깐만! 이러면은 볼리베어 넣어야 되거든요 칼리 빼고? 네 아... 네 칼리스타 버리고 일단 칼하면 되죠 네 일단 여기 덧발 같은 곳에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1등 할 것 같긴 한데요. 진짜로. 삼성 뜨고 누누. 대생명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솔직히 저 찍스가 너무 꼴 보기가 싫어요. 찍스가? 그럼 주문술사를 먹으면 해결이 되겠네요. 카르마까지도 넣을 수 있고. 그쵸 그쵸. 찍스가 너무 우리의 고쿠 덱을 평균 갑업치를 너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오오. 죽어야 되겠는데요. 만나면. 어. 아무나 뛰어. 아무나. 찍스. 괜찮아 괜찮아. 너무 아무나 뛰었는데요. 선생님 제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신비술사에 그. 와 선생님 저희는 포탑이 없어졌어요. 오마이갓. 우리 죽었어. 선생님 어떡하죠? 아 이거 너무 제가 못했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떡하면 좋아. 정말 맨날 맨날 거의 하거든요. 야근만 없으면. 오오. 근데 제 주변에는 롤채 많이 안 해가지고. 음. 롤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재밌잖아요. 맞죠. 사실 뭐든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면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롤채에 대한. 네. 그래도 방전할 수 있겠어요. 오오.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오. 선생님 근데 자이라인데 왜 고꿈을 먹어요? 일단 고꿈을 먹어요. 일단. 아 못 먹었어요. 선생님. 뭐 먹을까요? 아 이거 먹었어야죠.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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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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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졌습니다. 3대1로. 자이라니까. 고꿈. 고꿈. 아 다행이네요. 선생님. 바루스를 사고. 네. 네. 그리고 바루스한테 구인스 줘요. 오오. 그래서 용족과의 의리는 저버리신 건가요. 이번 판은. 용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은. 네. 할 것 같기도. 음. 또 다 팔고. 네. 오오. 그렇죠. 용족이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 이러면 설마. 케일 보시나요? 왜요? 네? 왜요? 왜요? 왜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죠? 아니. 제. 올라프. 죽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비명. 비명사했네요. 올라프. 여기서 태블망을. 먹을까봐요. 우리. 오오. 어. 근데 바뀌었는데요. 아. 그럼 각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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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일 괜찮죠. 그 다음에 이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게. 카직스 그러면 싸움꾼? 카직스. 싸움꾼. 카직스를 팔아요. 카직스를. 네. 사실 우리는. 네. 이거 다. 기사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오오. 그래서 싸움꾼은 임시로 쓰는 용도. 어. 선생님 왜 다 기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 아. 아. 근데 뭐에요. 어. 왜 기사로 바꾸냐면요. 음. 기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철갑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 친구들 팔까봐요? 팔지 말아요 팔지 말아요? 근데 왜죠? 줄 것 만들어주고요 네 와 엄청 세졌는데요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어 선생님 사명적 나한테 돼요? 안돼 안돼 영적하면 안돼요 아 이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수고 되찾나 먹고 케일 할까요? 뭐 이미 하실려고 하신거 아니에요? 네 뭐 케일해요 우리 케일 선생님 뭐 이미 하실려고 하셨던거 같은데 네 맞아요 어 선생님 영적 계속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실 세조안이가 너무 오랫동안 페어였어요 그쵸? 아 맞아요 근데 싸움꾼에서 이제 기사로 바꿔 주신다고 하셨는데 레오나가 안떠서 못 바꿔 주신건가요? 그것보다 저는 세조안이가 붙어질줄 알았는데 아 싸움꾼이 오히려 네 운이 또 없었네요 선생님 아 A일거 같은데 오 나이스 엑시는 사지 않을게요 아 아이스는 사지 않고 여기서 그냥 싸움꾼 다 팔아버릴까봐요 우리 오오 오오오? 그냥 과감히 약간 기사 넣고? 네. 기사가 이제 나올 거니까... 네. 우와 선생님! 아트럭스 2성이에요. 허어? 디직기까지 나왔어요. 오 디직기면 뭐가 좋아요? 근데 트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다시? 모르겠어요. 좋나요? 트타 쓸만하던데? 디직기 있으면? 오오오오. 유각동 딱 관리받으면. 오우 쎄네 진짜 하지만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아 제발 거인의 허리티 해서 네 랩업하고 기사가 안 나오네요 그쵸 한 번만 리로 해볼까 봐요 한 번만 일단은 비에고 써요 일단은 그리고 덮바를 만들어줘요 그 네 신드라 어 선생님 암살을 받고 비에고 하는 거 별로예요? 네 아니요 하아니 알겠습니다 뼈나 가겠는데요 쎄난지원금 났어요 줘요 줘요 오 thoughts 일단 다이아라 팔고 저 비에고를 팔아요 그냥 그냥 팔고? 루션도 팔고? 네 루션도 팔고 잭스 올리고 그 다음에 랩업해서 4기사어랑 레리랑 케일을 찾아주세요 선배님 넵 팀원 아니죠? 네 좋아요 좋아요 끝까지 오 선생님 오 나이스 좀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4기사 그 아트록스를 팔고 아트록스 팔아야되나요? 아니요 팔지마라요 팔지말고 네 기병데스 일단 넣고 이거 뺄 수 있거든요 좌석제고기로 네 좋아요 좋아요 기병데스 넣고 그리고 거결에 구원 거결에 구원에서 가렌 주시나요 선생님? 네 구원은 누구죠 선생님 이거? 구원은 쓰레시? 쓰레시 아니 예 네 이기나요 이거 2기사라서? 아니요 아 저거 너무 세다 너무 사근데 아니 티모? 아니 안서요 안서요 아오케오케 케일 찾아야돼 케일 케일 오 선생님 나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거 뺄까요 어 어.. 자석스 제거할까요? 네. 제거.. 그냥 제거합시다. 누구 줘요 이거? 가렌한테 줘요. 가렌한테 탱탱을 다 주고 그거 돌려서 사실 우리 렐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렐을? 케일한테 탱탱 주세요. 좋아요. 어 좋아요. 그 엔도 사놓을까봐요. 어 그 엔도? 선생님 1등인가요 저희? 어.. 1등 할 수 있나요? 1등 못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 오.. 이게 이긴거 아닌가요? 어..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거 지면 진짜 개오바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아.. 숨 모셨어요 진짜. 어.. 숨까지.. 돌려서 우리 렐 2성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갈리오스랑 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가렌스가 2승이 먼저 될 것 같은데요? 더 칠까요? 구엔도 팔고 돌려봐요. 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이 친구가 케일 다 통제하고 있는데요? 헉.. 그러네.. 드레이븐스도 엄청 많고.. 어.. 아주 양아치 쓴데요? 선생님? 진짜 욕심쟁이네? 그러니까요. 매운맛.. 멋있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근데 이거 루시안 반대 패치가 좋아요. 붙는게 좋아요. 저는.. 그냥 둔.. 그.. 그.. 뭐라하지? 바로 앞에다 두는 거 있잖아요. 이쪽 왼편에? 대각선 말고. 이쪽에? 네네.. 왼편에. 근데 가끔 이러면 루시안이 바로 이쪽으로 쏘더라고요. 진짜로. 어.. 정말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그니까 대각선 끝으로 쓰는 메커니즘인데 갑자기 뚫렸을 때 일로 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지키는 기사들이 많아서 어느 방향으로 쏘든 몸빵이 있어요. 일단 지금. 몸빵스 있기 때문에.. 와 선생님 순방스 하겠는데요 저희? 어? 너무 좋았네요? 아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마스터 게임 무시하지 마세요. 아 저 마스터 게임 무시한 적 없습니다. 현지 가이드로서 선생님. 사명적 떴는데요 선생님? 어? 롤치크야 선생님? 계속? 네네. 계속. 렐 이성이 엄청 중요해요. 진짜. 아쉽잖아요. 아 저는 몰라요. 저는 마스터라서. 어 선생님. 아. 바다. 아 팔자손님. 간절함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마음은 약간.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정말 간절을 했는데. 잭스스 줄까요 선생님? 네. 잭스스. 이 나쁜 자식이. 다 찾아 버렸는데요 선생님? 샛. 하지만 우리는 찬란한 템이. 어 선생님 무슨. 가렌이 궁도 못쓰고 죽었는데요 선생님? 우리는 찬란한. 찬란한 템이 케일한테 있어요. 어? 쓰레쉬가 저희랑. 아우. 쉣. 가만. 선생님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아. 괜찮아 괜찮아. 순방? 순방스. 어 선생님 순방스 했어요. 선생님 근데 케일. 제가. 제가. 제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 선생님. 미친척하고 니코 갈까요? 니코스. 아. 아. 선생님. 제커를 기다리셨어. 아 죄송합니다. 미친척하고 니코 가라고 하실래. 오케이. 가렌에게. 아 잠깐만 한번만 돌려보자. 제. 케일이 나왔어야 됐어. 어. 오케이 케이스 나왔는데요? 잠깐만. 갈리오스 팔까요? 갈리오가 많이 팔렸어요. 갈리오 팔고. 갈리오 팔고. 케인 넣고. 가렌에? 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선생님 뭐. 화가 단단히 하신 것 같으십니다. 어. 땀나. 진짜.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 우리 1등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배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예?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배치 스타였는데요? 자이라랑 쓰레쉬한테? 아니. 시암이. 네. 어느 방향을 쓸지 모르니까. 아. 아. 근데 자이라 궁극이 너무 예쁘긴 한데요. 샘 저희 암라인스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 어. 와. 샘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케인. 너는 5컵스야. 와. 와. 이게 케인이지. 와. 이걸 이겼는데요? 샘. 이거 우리 1등 할 수 있어요. 어.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할 수 있어요. 루시안스 상대로는. 대각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로 갈까요? 대각에 있죠. 대각에 있죠. 대각에 있어요. 아까 이겼으니까. 이긴 대로. 네. 대신. 어. 티모 2성이다. 오. 샘. 얘네들 좀 무섭네. 애들이 좀.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왠지. 브랜드가 이길 것 같. 아. 찬란한 버거라서. 브랜드 절대 못 이기겠다. 아. 제발. 와. 저희 케인 덧발도 안 까졌어요. 오. 와. 와우. 질 수가 없거든요. 그 강구도 많 터지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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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 와. 진짜. 이겼다고 해가지고 졌잖아요. 아. 이거 진짜 이겼다고 해서 졌다. 아. 죄송합니다. 아. 와. 근데. 그래도. 순방해서. 너무 행복해요. 아. 제가 알려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알려드려도 되나요? 알려드려도 되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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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네. 그냥 우디를 넣고 나머지 다 팔죠. 네? 정말요? 아. 일단 이렇게 일단. 칼리스타 사고. 다 팔아요? 네. 다 팔죠. 이거. 가감히. 전부 다요? 아니 아니. 우디를 빼고. 우디를 빼고. 칼리스타랑. 아. 일단 다 팔아도 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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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니. 다 파셔야 돼요. 네? 우디를 빼고 진짜 다 파셔야 돼요. 정말요? 네. 이자는 구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일단 그냥 두드려 맞으셔야 돼요. 이. 약간. 정신력을 약간 좀 강화시켜주는. 팔차선님. 아. 진짜로. 팔차선님이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아니요. 얼마나 좋았는데. 일단. 업 한번 때리죠. 업을 못 지니까. 제가 또. 제가 또. 진심 개오바 같은데요? 아이. 아니. 이게 맞아요. 일부러 연패를 또. 강제적으로 가져가면서. 용족각도 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뭐. 초조하신 거 아니죠? 너무 초조한데요. 지금. 아이. 견디셔야 돼요. 이. HP가 주는. 아니. 견디셔야 돼요. 진짜로. 이러면. 그. 팔죠. 쓰레시이랑. 네? 쓰레시랑 누굴 팔아요? 찍스를 팔아야죠. 20원 이자도. 봐주셔야 되니까. 진짜 아닌 거 같은데요. 와. 돈 너무 많다. 와. 사명족. 바로 그냥 올리시면 되죠. 이런 거구나. 아. 이거죠.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너무 의심스러워요. 예? 선생님. 검증된 운영법인데. 이걸. 이거 원툴로 마스터 찍은 사람도 있어요. 아. 정말요? 제가 그렇게 찍었거든요. 물론 이제. 챌린저에서 마스터를 오긴 했는데. 아. 나 진짜 다이어트. 저번 다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그쵸. 전척으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하. 알겠습니다. 아. 왜 한숨을 지시죠? 선생님. 아. 한숨 들렸어요? 네. 선생님. 견디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지고. 다 다음부터 이기셔도 돼요. 약간. 산 딱 떨어지기 때문에. 다 다음부터요? 네. 근데 왜. 목소리가. 떨리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약간. 그러면 이십 몇 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아이. 그런거죠. 그런 운영법이에요? 오. 너무 좋다.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아. 이러면 업치죠. 업치고 그거. 3 그거. 괴생까지 맞춰주죠. 자이라에. 어. 없는데. 롤롤롤. 아 롤롤. 어. 칼리스타 칼리스타. 어. 어. 예정이었잖아요. 어 자이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이렇게. 그리고 베인 대신에 뭐 딴거. 아무거나 넣죠. 네. 쇼진 넣을까요? 예. 쇼진 넣고 도장은. 이제 라펠. 한턴 라펠. 네. 좋습니다. 고마워. 에스페어 8죠? 네? 우승이에요 벌써 정말요? 아 그렇죠 여기까지도 지는게 좋은게 뭐냐면 네 연패 골드로 이제 좀 아 8연패 골드로 그쵸 그쵸 23이면 티모 3마리까지 살 수 있거든요 이거 템은 뭘 만들까 일단 일단 리롤 네 칼리스타 빼고 넣으시면 돼요 일단 벨코즈 아펠 대신에 또 리롤해요? 칼리스타한테 저기 저거 저거 주문술사 네 도장 저기 어디를? 브랜드주죠 네 괴생명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고 드레이븐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좋다 아 확 세졌잖아요 그쵸 아 나 너무 무서워 이 안정감 안 느껴지시나요? 하나도 안 느껴져요 아 네? 너무 불안한데요 지금 안정적이잖아요 어 이러면 쌤 모자 먹죠 이러면 모자? 네 어 리롤 리롤 살짝 리롤 자이라 이선까지만 어 누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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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드레스틱 어 그거 그거 피드레스틱 오케이 이건 누구일까요? 자이라 자이라 리롤요? 아이 아이 번 사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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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갈리오랑 아이 번 팔죠 가가미 네 아 근데 자이라가 이성이 돼야 되는데 진짜 자이라가 안 나오네요 조금부터 그쵸 오늘 하루 종일 잘 안 나와 에이 지지나? 아 무조건이죠 절대 안 지져 오케이 손에 땀나고 있어요 지금 아이 진짜 HP 안 보고 전적으로 이제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이라 떠야 되는데 네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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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쉬 이성 붙여 아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자 볼 수 있으니까 세트 팔고 또 니콘은 언제 쓸까요? 니콘은 이제 죽기 직전에 아니 덱을 완성하기 직전에 오케이 오케이 와 야스오 너무 센데요 이거? 아 야스오가 진짜 많이 세더라구요 아 어떡해 아 아 선생님 업치고 아이 번만 넣죠 여기까지 딱 진짜로 아니아니 진정하셔야 돼요 호흡하시면서 약간 숨 쉬세요 숨 쉬세요 편히 네 편안하게 1등이니까 어 그거 파시면 안됩니다 럭스 파셔야 돼요 네 네 지게 되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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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 눌렀어요 어 럭스오 저기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어 저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어 일단 저기요 저기 어 다 사요 다 사요 우디로 팔고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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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한 번 더 망했는데요 어 선생님 이러면은 가렌 팔고 자이라 사죠 가렌 인성 붙일 수 있는데 약간 정규 조합으로 가죠 정말요? 네 가렌 가렌 팔아야돼요? 장갑가렌 팔죠 너네 니코로 붙일 수 있는데 아이고 있어요 자이라 일단 사줘 자이라 근데 자이라가 또 재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렌 이성을 붙이면 이 조합이랑 안 어울려서 순방이 안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맞아요 자이라 삼성을 안 붙이면 그러니까 당장에 좀 세긴 하겠죠 오 볼리베어 너무 좋다 가렌 팔고 가렌 팔고 가렌 팔고 가렌 팔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이라 뜰 수도 있으니까 세트 팔고 오케이 여기서 아니 아니 한 톤만 쓰지 말죠 그냥 아이 번 대신에 넣죠 이러면 아이 번 대신에 오케이 오케이 아이 번 대신에 넣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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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 죽으니까 뭔가 네 그 오 죽지만 하면 되는데 세트 선생님 세트 선생님 세계 챔피언은 정말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왜 게임을 잘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아뇨 아뇨 저 사실 그 가렌 이성이 좋은데 오 정말 센데 정말 센데요 우리 오케 벨코어즈 리롤 아이번 리롤 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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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사 두개 사요 하나 더 사고 리롤 티모 어 일단 티모 사야되었어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이라 먹어요 먹어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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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의 장막 아예예예 오 큰일날 뻔 침묵의 장막 그냥 볼배했어 네 그냥 볼배 주죠 볼배 볼배 오오오 오오 오오 오 선생님 진짜 스치면 골로 가세요 선생님 아니 믿음이 없으신데요 선생님 믿음이 없을만한 아뇨 아뇨 그쵸 어 어 어떻게 아뇨 아뇨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이게 티모가 조금 애매한게 사면 그쵸 그리고 우리에게 세컨 자이라가 있어가지고 세컨 자이라가 있긴 하네요 아 데이지 세다 아 이길만 했는데 이거 까비 오 티모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어 쟤 원빵이라 카르마 카르마 사고 롤 아 롤롤롤롤 하나만 사고 아 하나만 오케이 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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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리롤 리롤 어 가렌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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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롤 여기까지 밧집 배째를 조금 초골배를 할까봐요 어 왜 왜 어 어 왜 이렇게 놀라진가 놀랄만 하죠 어 어 ESC 들어오고 게임 존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곡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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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크션 제발 어 피드스틱이 어 제발 제발 아 잠깐만 진짜 이긴 것 같은데 진짜 이긴 것 같은데 아 아 제발 헉 오마이갓 까비 이거 진짜 떴으면 1등인데 8차선님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화질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좀 제대로 좀 다시 근데 전판에도 제대로 했는데요 아 아 근데 아이템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다 완성됐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연운 네? 연운 연운 가져 연운 정말요? 네 우디르가 붙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까비 이게 블루가 우디르한테 되게 괜찮거든요 음 블루 정선 했다가 잭스 봐도 되고 카르마 봐도 되니까 약간 네 8차선님 저 근데 우디르 아 3성 아니에요 아니 2성 2성 아 그치 2성 어 아직 경기를 일으키시네요 네 근데 아직 아니 2성 2성 선생님 근데 제가 패치되고 잭스 안해봤는데 잭스 되나요? 순방 되나요? 잭스요?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장난입니다 어저께 잭스로 1등 한 것 같아요 에? 잭스를 어떻게 1등을 하죠? 잭스로 1등 할 수 있어요 육척호병이요? 아니면 4기사? 아니요 그 4기사 잭스 음 근데 육척호병 잭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볼베 너프 먹어서 그죠? 저를 설마 시던지 산 아니 아니죠 다 이게 연구가 된 건 거 아시죠? 어 너무 좋지 어 이거지 우디르 오 나이스 업치고 우디르 업치고 우디르 업치고 우디르 넣죠? 고소 고소 넣고 어어어 어 어어어 와 어 와 이거 뭐 어떻게 가세요? 이러면 귀찮네 진짜 이러면 너무 화가 나는데요? 감시자 그냥 먹고죠 그냥 먹고 죽었죠 먹고 죽어요? 아 리신 리신 블루 우디르 라위 우디르 라위 우디르 정소음 우디르 그냥 택배로 굳히시는 거예요? 루시안 해도 되니까 잭스 라위 주고 그거 있잖아요 잭스 루시안 다 쓰는 감시자 있죠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지는 것도 괜찮았는데 마침 고서에서 감시자도 나왔으니까 그쵸 약간 척후병이 나왔으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었는데 뻔뻣하게 이제 육척후병이 과연 쎄까? 버프먹은 육척후병이라서 말도 안 되거든요 감시자까지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 예 정보이 쎄다 우디르 배치 너무 좋아하는데요 1대1은 또 우디르라서 아 데미지 보이시죠? 블루 우디르 이거 잭스 2성 찍을 때 잘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네 뭔 느낌인지 알죠? 아니 우디르 3성 찍으셔야죠 당연히 알죠 그쵸 그쵸 뭐 잘 사용하세요? 약간 일단 위에 매치업을 보죠 어 이거 용발이다 이건 용발이다 그쵸? 용발이에요? 네 용발 오 나이스 니신한테 줄까요? 아니면 스읍 일엘? 일엘 일엘 괜찮은 거 같은데 그 근데 기사를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구렙까지 가보죠 조금 최소화 해가지고 육척후병 육감은 진짜 엄청 쎄 보이지 않아요? 저를 실험지 하하하하 아뇨아뇨아뇨 아뇨아뇨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하필 또 노틸 하하하하 아 잘 돌아갔다 우디르 너무 좋지 이런거 우와 신들어 노 용발 파는 괜찮았는데 그쵸? 하하하하 아 이거 세심 어 이긴거 같기도 하구요 이겼다 카르마 카르마 사야되요 카르마 사야되요 아 네 나이스 하하하하 이거는 이제 장갑을 먹죠 덧발톱 있으면 좋으니까 덧발톱 바로 만들어줄까요? 아 네 잭스한테 넣고 봤죠? 리신까지 같이 리신까지 네 이렇게 하면 배치 괜찮은 거 같애죠? 네네네 절대 당연히 알죠 그 정도는 알지 그쵸 그쵸 레벨업 레벨업 지금 레벨업 오케 이렐 이렐 나이스 얼엘 오오 됐다 오케오케 이렇게 하면 오오오 오른편의 거 알죠? 네 어 덧발 잭스 빼야되요 덧발 잭스 빼고 이거 다 주는거죠? 네 덧발을 빼고 붙여야되요 나이스 됐다 어 오척후병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덧발을 오케오케 카르마 팔고 이제 오 어디갔어요? 잭스? 아 루시안한테 완전 받았어요 어떡하죠?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할만한 거 같아요 이제 잭스 덧발 주고 하면 올라프랑 우디로 바꿔주죠 자리 돈을 쓰지 말아보죠 한번 네 어차피 딱 딱 그 한 70원만 필요하면 돼 있음 되잖아요 그죠? 그쵸 될거 같은데 육척후 육감시 어어 이거지 이게 잭스지 와 야 확실히 육척후 받으니까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네네 네네 와 시원한 스테이지네요 축하드립니다 완전 좋은 스테이지네요 진짜 너이스 용발해 죽어라 아 잭스 미쳤는데요? 우와 아 1회기 1티어네 아 진짜 숨을 못 쉬고 있어 지금 아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탄소 부족이에요 진짜 아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철갑 철갑 철갑까지 철갑올라프 일단 레벨업 정말요? 아예? 아예 아예 어차피 상관없어 레벨업 아예 아예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다이애나 빼고 다이애나 빼고 피드레스틱 사요 다이애나 팔고요? 네 팔고 팔고 그리고 세나 대신 한턴 세나 대신에 룰루 세나 대신 룰루 한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AP가 많았으니까 카르마 만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카르마 두 팀 아니었나? 그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케일 만날 것 같아요 케일, 카르마, 루시안이거든요 루시안도 AP 딜이 세기 때문에 일단 삼철갑도 받아주고 아 근데 케일이 완전 겁나 맞을 것 같은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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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제발 어? 아씨 아 여기가 완전 카운터네 이거 배치를 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루시안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 어 이렇게 육감시자가 근데 안되는데? 렐을 빼야되요 가려면 그럼 일단 피드리스틱 팔고 니달리 사고 롤 쳐보죠 피드리스틱 팔고 니달리 사고 니달리 사고 롤 됐다 나왔다 한번 해보죠 렐 대신에 이렇게 음 기타 세보여요 어 약해보이는데요? 아니 시너지가 너무 예뻐요 네 시너지만 예쁘네요 아니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케일 승천하기 전 네 잭스 녹는데요 이거 살살 어 육감시 버프 받은 잭스 바로 녹아버리고 오 와하우 딱 딜이거든요 오오 오케이 흠 그래도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 덱은 좋지 않다 까비까비 아 근데 너무 잘했다 어 어떡해 강등당했어요 어 тоже 그냥 화면 한번만 커질 수 있나요 아 너무 슬퍼요 아 네 선생님 진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마지막 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